페르디난트 바이어, 1803년 7월 25일에서 1863년 5월 14일 독일의 작곡가 크벨프루트 출생 피아노곡과 실내 악곡을 많이 작곡하였으며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편곡하기도 하였다. 피아노 계제는 피아노 연주의 첫걸음으로 한국에서는 필수적이라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며 바이어 또는 바이어 교칙본으로 불린다. 피아노 연주의 첫걸음으로 한국에서는 필수적이라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며 바이어 교칙본으로 불린다.